4호, 패스포인트, 이내어로 진속을 시켰습니다. 네, 2022 대구 비트박이노 프로투어. 내일 경기는 오전 11시 시작합니다. 17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.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내일 또 하나 뵙겠습니다. 네, 멋지게 받아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받아들인다. 좋아, 좋아, 화이팅! 아쉽게. 당국 축하했던 4호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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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! 이겼어?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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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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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3시 후에 파이팅! 파이팅! 좋아! 좋아! 나이스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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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3시 후에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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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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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이어 2세트가 이어집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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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